반갑습니다. 자연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끼뚜라미 보일러 혼자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일러 교체할 때 원리를 알면 혼자서 충분히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약 15년 이상 사용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장형이고요. 외장형은 조금 어렵게 보이는데 사실 원리를 알면 쉽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끼뚜라미 보일러를 샀습니다. 스텐으로 된 기름 보일러용입니다. 그리고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 1년 전에 끼뚜라미 보일러에 문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끼뚜라미 직행에서 교체하면 한 85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고요. 스텐으로 교체하면 그 다음에 보일러 업체에서는 요즘 9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설치하면 제가 부속까지 구입을 해서 해보니까 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전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원리를 알고 자기가 직접 하면 고치기도 쉽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형은 너무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형 중에서도 내장형 교체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게 내장형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밖에 여기 보이는 게 내장형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내장형인데 이것도 오래된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건 오래된 건데 내장형은 너무 쉬운 게 여기 벨브 쪽에요. 이거 두 개 연결하고 그리고 이건 각 방에 들어가는 호수거든요. 호수 그럼 방이 세 개면 방 세 개 연결하면 되겠죠. 방에 따라 숫자가 이제 이거는 순환이 돼야 되니까 세 개 방이 세 개면 여섯 개를 연결해야 되고 두 개면 네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거면 끝입니다. 여기 두 개 연결하고 여기 직수고 이건 온수인데 온수 직수 그러니까 수도 물 나오는 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온수 이거는 이제 보일러에서 주방이나 목욕탕에서 보일러 온수 털면 나오는 뜨거운 물이 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그거고 방이고 이렇게 선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하면 교체가 끝이에요. 연통 물론 풀었다가 조여야 되겠죠. 그러면 끝이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내장형 너무 쉽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초보자도 아주 초보자도 누구나 교체할 수 있는 게 보일러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보겠습니다. 외장형 아주 좁은 곳이나 이런 곳은 외장형으로 사용하면 수리 같은 게 좀 쉽죠. 이 내장형은 이 안쪽에 전부 부속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통 이쪽에 여기에 있는 분배기가 들어있습니다. 분배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모터 자리입니다. 여기 선 이렇게 돼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가 모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를 안쪽에 달고 이 분배기를 아래 달면 내장형입니다. 그리고 교체하기 쉽죠. 이 부분 직수와 급수와 온수만 하고 그 다음에 분배기에 선만 달면 그냥 보일러는 끝나는 거예요. 물통이 물통이 이제 이게 물통인데 내장형은 여기에 물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고 나머지기는 똑같다. 그래서 외장형을 보면서 원리를 알면 너무나 쉽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일러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바링을 해놨어요. 남바링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더 아마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 1번이 온수입니다. 온수. 온수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리가 아니고 파란색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파란색을 해서 이게 온수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여러분 집에 목욕탕이나 뭐 저기 싱크대나 이럴 때 뜨거운 물을 털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죠. 보일러 틀어놓고. 그러면 여기에 선에 이 선을 따라서 물이 나가는 겁니다. 물이 나가요. 들어온 선은 2선이죠. 2선 3번 선에서 들어오는데 3번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목욕을 켜고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공급한 호수 이렇게 됐죠. 이 통 속에 뜨거운 물이 보일러를 켜면은 기름이 타면서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호수를 따라서 목욕탕이나 싱크대로 가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난방 출구입니다. 난방 출구. 이게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뒤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기가 조금 한데 빨간 선으로 제가 연결해 놨는데 이게 여기에서 보일러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형은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신형은 앞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보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신형은. 그리고 구형은 이게 32mm 파이브로 되어 있어요. 파이브가. 그런데 신형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을 외장형으로 사용하던 분이 신형으로 하려고 하면 이 파이브 굵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브는 쉽습니다. 철물점에 가면 돈 얼마 안 합니다. 안에서 파이브 연결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당하게 사용해서 교환을 하면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실제 사용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방 출구 쪽으로 연결된 게 이게 급수통입니다. 급수통. 여기에 급수통이 있죠. 이 급수통이 있는데 이 급수통이 이게 여기고요. 여기에 연결된 파이프 이게 여기입니다. 급수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수통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방 출구에 급수통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 호수들이 여기에 나가겠죠. 이게 이제 난방 출구니까 지금 보일러는 이게 출구 그다음에 환수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반대로 물이 들어오는 형태니까 그냥 이쪽에 구멍이 두 개 있는데 딱 이해하시기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구형은 여기 있지만 신형은 여기 있다고 그랬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물이 뜨거운 물이 여기서 보일러를 떼면 뜨거운 물이 있죠. 그 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게 이 위쪽은 여기고 아래쪽 이 호수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뜨거운 물이 생기니까 그걸 모터로 해서 순환 펌프로 돌려주고 그것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가 들어오는 물이든 나가는 물이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큰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밑에 모터가 달려있고 모터 방향이 순환 펌프가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돌죠. 난방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보일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계 원리상에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난방 출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일러 새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형은 어디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죠. 뒤에. 뒤쪽에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게 신형이라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옆에. 난방 출구라고 됐고 이거는 순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각방에 밸브를 설치하지만 아래 순환구에도 설치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게 보일러 여기에서 물이 뜨거워지면 여기서 물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여기서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방울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이겠죠. 방. 방이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돌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순환 펌프가 있고 여기서 순환 펌프가 이렇게 물을 밀어내면 이렇게 도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순환 펌프가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자기 집에 달려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고 제 설명을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놓여져 있는 보일러 방식대로 하시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3번. 요게 이제 급수입니다. 급수. 수도에서 오는 호수죠. 예. 수도와 연결됐습니다. 이 밸브가 수돗물이 나오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밸브를 틀면 수돗물이 쫙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급수통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요 급수통으로 요렇게 올라가죠. 요 부분이 요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연결돼서 이렇게 수도로 나가는 거죠. 수도로. 수도물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통에 수돗물이 차면은 요게 밸브이기 때문에 수돗물의 일정 부분 차면은 물이 더 이상 급수되지 않는 그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급수통 위에 물통 위에 연결된다. 물통 위쪽에 된단 말이죠. 아래쪽은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죠. 2번. 요거는 난방 출구라고 저번에 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신형은 옆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난방 환수구가 됩니다. 아까 앞전에 그림에서 신형 환수구 보셨죠. 그거 되고요. 외장형은 신형 구형 모두 아래쪽에 되죠. 이게 이제 외장형으로 보면 외장형이라는 게 이제 펌프하고 분배기가 밖으로 나와있다는 뜻인데 물통하고 요게 전부 다 32mm 그 아래쪽에 되어있다. 환수구 쪽은 다 아래쪽에 요것도 지금 구형도 이렇게 되어있고 신형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32mm는 신형은 25mm로 바꿔주면 된다. 순환모터 연결 방향은 원래대로 한다. 원래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놓여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요게 순환 펌프죠. 순환 펌프를 보면은 요게 순환 펌프인데 요게 보면은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요게 화살표가 나와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는 오른쪽으로 밑에서 밀어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터 방향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죠.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원래 있는 대로 그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기는 난방순환구라고 밑에 그 되어있죠. 요게 겁니다. 잠깐만요. 요게 요렇게 되어있죠. 난방수라고 되어있지만 순환보가 물을 밀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은 여기에 모터가 달아서 좀 전에 보신다시피 이렇게 순환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향은 그 보일러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분리하는 외장형 분리해서 바꾸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게 이제 기름탱크입니다. 기름탱크에는 벨브가 달려있습니다. 그 벨브를 우선에 잠급니다. 작업을 오래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딱 잠그고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잠그고 여기에 탱크에서 오는 이 선에서 연료 필터에 달려있는 호스를 뺍니다. 그냥 브라야를 잡으면 빠집니다. 그렇게 빼면 되죠. 자 분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순환 펌프 선을 분리합니다. 순환 펌프 선을 분리할 때 순환 펌프 에서 나오는 선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요게는 나무색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두개가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요 선이 짧기 때문에 외장형으로 설치하는 한 보일러를 보면 대부분 연결을 다른 선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 선의 색깔을 보면 같은 색도 있고 요번에 보일러 바꿀 때 보면 같은 색으로 해놨어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두개가 똑같은 선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선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선택을 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지 않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이 어떤 건지 먼저 보고 한 선을 연결하고 한 선을 빼고 정확하게 알아놔야 되겠죠. 그 선을 그렇게 요 선이 바뀌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안조절기 선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안조절기 선은 보통 보면 빨간 선의 흰 선과 흰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흰 선이 어느 선과 연결해놨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안에서 보일러까지는 보통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통 다른 선을 이용합니다. 다른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선이 어떤 선인지 색깔로 구분만 하면 되죠. 요거는 흰색 선은 초록과 흰색 선으로 해놨고 빨간 선 부분은 하늘색과 흰색 선 요렇게 두 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이퍼 둥근 파이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은 32mm이고 신형은 25mm인데 이 파이퍼를 풀 때는 파이퍼렌치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보일러를 쓴 경우에는 이게 굳었습니다. 안에서 쩔어 붙는다 그러죠. 붙었기 때문에 굉장한 힘으로 이게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브라이아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다 연결선을 좀 연결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렌치를 이용하는 것이 파이퍼렌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몽키스파나 같은 게 있어야 이런 걸 풀기가 쉽겠죠. 그리고 바이스프라이어 같은 것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셔서 이 파이퍼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파이퍼렌치 필요 없는데 이 큰 것만 할 때 파이퍼렌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기 분리 분배기 분리는 그냥 여기에서 풀면 됩니다. 여기에 볼트 너트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풀면 다 되고 물통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몽키 하나만 있으면 다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주의할 점도 크게 없습니다. 저 부분은 그 다음에 배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다 교체를 하고 나면 연결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환펌프 색상을 잘 보셔서 나무색 노란색 초록색은 초록색 이렇게 제대로 원래대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상만 잘 표시해두면 돼요. 방안조절기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흰색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결됐고 붉은색 빨간색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테이프 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안조절기를 보면요. 이렇게 붙어있죠. 구형이고 구형을 보면 이렇게 붙어있는데 앞쪽으로 벽쪽으로 밀면서 위로 올리면 고리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걸쳐져 있거든요. 걸쳐져 있어서 밀면서 위로 탁 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구형을 보면 위에가 빨간선으로 되어있고요. 밑에가 흰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형은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아무데나 달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왕이면 똑같이 위에는 이렇게 빨간선 밑에는 흰선 이렇게 달아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적어놨네요. 어떤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신형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신형 새로 스텐으로 바꾸면서 신형이고요. 조절기고 뒤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원래하고 브라켓트는 조금 다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브라켓트까지 바꿔야 됩니다. 나서 풀어가지고 바꾸고 선은 어차피 두 개니까 흰색선과 빨간선은 원래 그대로 형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이프 설명을 뒤에 드리는 건데 결합할 때 풀었다가 결합할 때 파이프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좋아요. 녹물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오래 쓸수록 녹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싹 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면 되겠습니다. 철물점에서 31을 25로 연결 부속을 구입하라 이 말인데 32mm를 25mm로 바꾸는 파이프 부속입니다. 요거는 밑에 부분이죠. 밑에 모터 부분 요 모터 들어가는 순환 펌프 모터 들어가는 부분이고 모터 연결할 때 요걸로 직접 되어 있었는데 32로 되어있는데 요렇게 연결 철물점에 가서 32mm를 25mm로 바꾸려 합니다. 그러면 이 부속을 줍니다. 부속이 두 개에요. 요거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요거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위쪽에 보일러 위쪽에 있었죠.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달렸다가 옆으로 가니까 이 방향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필요하죠. 요거는 위쪽은 요 부속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위쪽에는 이 부속을 사용해서 25mm로 바꾸는 거고 아래쪽은 이 부속을 사용해서 바꿉니다. 철물점에 가시면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된 후에는 기름에 에어빼기를 해야 됩니다. 요기가 호수죠. 요기 연료 펌프로 가는 호수인데 연료 펌프로 가는 호수를 연결 한 다음에 요기 요 부분 요기 에어빼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기 십자로 해서 풀어가지고 조금 풀면 기름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기름이 나오면 잠그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름을 처음 넣으면 이쪽에 기름을 뺀다 해도 이게 바로 펌프를 지나서 기름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말을 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풀면 좀 더 진행방향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기름이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에어빼기로 해서 기름을 뽑아내면 더 빨리 되죠. 안 그러면 좀 더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여기를 풀어서 기름을 뺍니다. 약간 약간 빼면 빨리 제마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제마가 왜 잘 안 되지 그러면 기름이 아직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에어빼기를 해야 되겠죠. 물에 에어도 차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게 보일러를 신형을 교체를 하고 보일러를 처음에 물빼기를 하고 돌리면 보일러가 멈출 수가 많습니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보일러 내부 온도가 방안에서 온도 조절을 높여도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이 되면 찬물이 순환이 돼서 계속 보일러 안쪽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보일러가 돌아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빼기가 잘못되면 이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한번 돌아가고 멈추죠. 내부 온도가 일정한 온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빼기를 잘 해야 되는데 에어빼기를 잘하는 방법이 이제 물은 물에서 에어는 항상 위쪽으로 뜨죠. 그래서 물 맨 위쪽에서 에어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위쪽을 어떻게 뺄 것이냐 원리를 보면 이게 물이죠. 이 화살표가 물입니다. 수돗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수돗물이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파이프가 수도 파이프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도 수돗물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죠. 수돗물이 올라가고 여기에도 수돗물이 찹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돗물이 여기도 차고 이 내부에도 다 차고 여기까지 다 차죠. 여기까지 다 찹니다. 물을 틀면 일단 틀면 다 차요. 다 차는데 에어도 다 차 있겠죠. 에어도 다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장 빼면 효과적이냐면 이 밸브 여기 방 안으로 들어가는 밸브를 잠급니다. 잠급면 물이 여기서 딱 경계가 생기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러면 물이 이 호수에 차고 안에 차고 이렇게 차서 방 안 호수를 통해서 이쪽으로 에어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를 푸는 거죠. 여기를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풉니다. 밸브를 잠근 상태에서 이 부분을 빼는 게 가장 에어를 효과적으로 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어 빼기는 여기에 에어 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상관없고 펌프를 계속 돌려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효과적으로 빼는 거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밸브를 잠그고 하면 풀면 왜냐면 위에 물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고 여기에 밸브를 잠가서 이 호수보다 위쪽에 있는 물은 차단시키고 아래쪽에 있는 물을 뽑아올리는 거죠. 그래서 에어를 여겨서 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원화사는 조금만 힘을 주면 뿌라야라고 조금만 힘을 주면 풀리는데 여기서도 에어를 많이 뺍니다. 원래는 여기 빼도록 돼 있어요. 이 호수에도 빼기로 돼 있는데 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요 부위에서 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뺐다 치고 여기도 뺐다 치고요. 다 뺐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물이. 그래서 그 부분은 순환 펌프를 계속 돌려야 됩니다. 순환 펌프를 계속 돌려 여기서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켜놓고 안에서 보일러를 29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환 펌프가 처음에 순환이 잘 물이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어떤 현상이냐 하면 보일러가 꺼져요. 그러면 그래도 못 타는 돌아갑니다. 못 타는 돌아가요. 왜냐하면 방안 조절이 29도를 해놨으면 방안에도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순환 못하면 돌거든요. 도는 것을 계속 작동시키면 계속 가만히 두면 한참 만에 순환이 에어가 빠지면서 순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그러니까 보일러가 멈춰서 너무 이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순환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새로 교환한 보일러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원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참고로요 보일러 앞에 카바가 있습니다. 보일러 앞에 카바 이 카바를 닫아야 보일러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원리로 봤을 때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 아시고 이 보일러를 딱 다 교체하시면 닫고도 작동을 시켜보시는 방법을 참고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어놓은 상태에 돌아갔는데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꼭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일러를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센서를 달아놨는지도 알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여러분께 참고삼아 알려드렸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는 방법 아주 내장형은 너무 쉽고요. 외장형도 어렵지 않다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또 설명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 답글로 알려주시고 그래주시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한 보일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일러 교체 방법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